안녕하세요. 보험포지트 조자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피를 했던 모의키나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했던 그 파트를 동영상 강의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할 건데 아마 이번 강의는 좀 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만 잘 캡쳐를 하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IT보안의 어떤 기술적 진단 업무에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술적 진단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컨설팅에서 기술적 진단 업무, 지술적 진단 컨설턴트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관리자 쪽에서 저희들이 기술적 진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 쪽, 관리 업무라는 게 대기업이나 금융권, 기타 등등 관리, 보안 쪽으로 있는 분들이 기술적 진단으로서 업무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진로하고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기업 쪽 전반 시간에 모이웨킹에서도 그냥 모이웨킹 컨설턴트하고 그 다음에 모이웨킹 관리자 쪽, 관리자 입장에서 모이웨킹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혹시 안 보셨으면 그거를 한번 찾아가지고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기업에서도 보통 이제 두 개, 크게는 한 세 개 정도인데 한 두 개 정도 나눠가지고 보통 관리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관리 쪽하고 그 다음에 기술 쪽이에요. 기술 쪽으로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인원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관리 쪽에서는 개인정보 쪽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정책이나 교육, 기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에서 나누어진 그런 업무 기준으로 좀 많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지금 현재 앞으로 이야기할 그런 파트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정보팀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개인정보팀 쪽에 별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적인 대응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팀에 속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촌무팀이나 그 쪽으로 속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보안 같은 경우에도 또 촌무팀 쪽에서 전체적으로 맞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나 이제 한복은 작거든요. 물리보안은요. 그래서 굳이 이쪽에서 여기까지 할 의미는 없을 거고 뭐 정보팀 안에서 같이 다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직이나 어떤 성격,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 파트이고 제가 이제까지 모이애킹 컨설턴트 이외에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에 다니면서 했던 업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도 모이애킹을 하다가 이제 관리 파트로 넘어가가지고 당연히 모이애킹이라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이 바로 이 파트이고요.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대기업 쪽에서 관리실문을 하면서 모이애킹만은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나 그게 이제 주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침해사고 대응 업무가 이게 이제 주가 되겠죠. 혹은 이제 개인 PC 단말에 대한 대응이 주가 되겠는데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장비에 대해서 운영이나 기획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가지 시나리오나 침해사고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도 침해사고에 대해서 미리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보안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IDS 장비 같은 경우나 어떤 모니터 IDS 장비나 IPS 웹방화벽 그 다음에 기타 DDoS 장비를 포함해 가지고 앞에 인프라 쪽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웹서비스 대상으로 침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장비들을 바꿔줘야 하잖아요. 5년 단위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냥 5년 단위로 보통 계약들이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버전을 하라고 새로운 장비들을 도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되면은 다시 이제 장비를 이제 들여와야 하잖아요.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제 장비를 들여와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계속 또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침해사고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혹시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때의 그 서버나 그 서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뭐 서비스들 그 다음에 개인 PC까지 혹시나 침투가 되면 개인 PC 대상으로 원인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 쪽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관제 업무 컨설턴트 쪽으로 서비스 쪽으로 들어가면은 관제 업무가 될 수 있고 아래는 서드 쪽에 침해사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담당자는 둘 다 같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직접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조직 관리 대기업이나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외부의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만약 서트 쪽이나 관제 업무나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만약에 관리 파트 쪽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하신다면은 굉장히 잘 하시죠.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번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니에킹 인력보다는 솔직히 말해 금융권이나 대기업 쪽으로 관리 쪽으로 가시는 이런 기술적 진단으로 갈 확률들이 훨씬 높아요. 사실이요. 그리고 가서도 이전에 했던 업무들 가지고 연장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자기의 그 능력들을 이제 더 강화를 장점들을 계속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어떻게 보면 커리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니에킹을 하다보면은 사실 장비를 만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저도 모니에킹 컨설턴트를 할 때는 거의 장비를 만질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 장비 만질 일이 없다가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기획도 하고 이런 업무들로 이제 바꾼 거겠죠.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모니에킹 기술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분석을 한다거나 정기적으로 이제 취약점 분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모니에킹 관점보다는 보안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컨설턴트에서도 기술적 진단 업무로 이런 것들을 고객 서비스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 서비스들이 이제 뭐 허용되고 있는지 불필요하게 허용되어 있냐 어떤 계정관리들이 잘 되어 있냐 패치는 잘 되어 있냐 이런 상황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유예하고 같이 컨설팅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연 2회정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데는 1년에 꼭 거의 필수적으로 컨설팅을 받게 되는데 그 컨설팅을 받으면서 같이 이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러한 인프라 진단 이거를 이제 인프라 진단이라고 하는데 인프라 진단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보다는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보다는 솔루션을 도입해가지고 계속 이제 거의 주기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요. 그래서 요것들은 거의 이제 자동화가 더이다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전 보안성 검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단어들은 여러 군데에서 다 다르겠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오픈전 보안성 검토라고 많이 쓰고 저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취약점 분석 뭐 이렇게 진단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제가 오픈전 보안성 검토라는 용어들도 저도 왜 회사에 썼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익숙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에 오픈하기 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취약점 진단을 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인원들 그 활동할 수 있는 인원 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어야만이 인원 프로세스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존 서비스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모예킹 업무처럼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예킹 업무라는 것이 오픈되었을 때 진단을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모예킹입니다. 기존 이런 서비스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모예킹으로서 오픈되어 있는 것 계속 운영되고 있던 것들을 정기적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후에 컨설팅이 들어와가지고 요것도 똑같이 컨설팅이 들어왔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즉적을 남기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서비스 취약점 진단은 계속 컨설팅이 와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내부 인원에서 오픈되기 전에 이제 보안성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페이지가 지금 현재 단위별로 봤을 때 페이지가 어떤 서비스가 신규로 생겼어요. 페이지 뭐 5개 정도나 아니면 그걸로 통해가지고 어떤 기능들이 새로 생겼으면은 거기에서 혹시나 모예킹 관점에서 요것들이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는지 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될 수 있는지 그런 여러가지 모예킹 방법으로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픈되기 전인 것이고요. 웹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우리가 CS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S 프로그램은 거의 다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리버싱 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냐.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뭐 쇼핑몰이냐 게임 서비스냐 금융권이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범위들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스코드 진단입니다. 소스코드 진단은 모예킹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죠. 모예킹은 보통 이제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블랙박스냐 뭐 그레이 박스 화이트 박스냐 크리스탈 박스냐 여러가지 용어들이 있겠지만은 블랙박스 기준으로 보통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소스코드나 그런 것 없이 어떤 정보들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도메인의 정보들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한다라고 하면서 거기로 시스템 침부트의 여부들을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코드 진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화이트 박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용어들은 그렇게 많이 딱 정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소스코드 진단은 말 그대로 소스코드를 보고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잠재적인 취약점 위협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예킹이라는 것은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이지에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소스코드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대충 추측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을 찾는 것이고 소스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내가 모예킹에서는 하나 정도의 변수에서만 찾아낼 수 있는데 소스코드는 이제 보이기 때문에 10개의 변수에서 찾아낼 수도 있고 20개의 변수에서 안 보였던 것들이 주르륵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리스토어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요.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물론 투입을 해야 하는 그런 메모스도 투입하는 기간이나 아니면 인원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이 가지고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려면 상당히 힘든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소스코드 진단을 했던 경험들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될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있는 것이고 웹 서비스 같은 것도 노드JS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고 프로그램에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쓰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스코드 레벨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취약점 분석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이제 이것들을 진단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가 그 정도의 기술적인 분석 능력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프로세스를 제대로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스코드 진단 같은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할 수는 없죠. 하나하나 손으로 다 소스코드를 보고 분석하고 잠재인 것까지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도구로 돌리죠. 우리가 정적 분석 도구로 돌리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이 현상관리 현상관리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소스코드를 어떤 개발을 할 때 이거를 이제 현상관리를 하고 그 최신 버전으로 아니면 지난 버전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관리 솔루션에다가 이제 우리가 소스코드 레벨을 할 수 있는 이 소스코드 진단의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예,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 보안 담당자가 직접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분들이 더 잘 아시죠. 현상관리 플러스 어떤 소스코드 레벨의 취약점들은 이제 보안 담당자가 어느 정도 정책을 여기서 정해줘야겠지만 실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소스코드를 보고 어떤 이런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개발자가 또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 보안 관점에서만 너무 보다가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개발자가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주면서 여기 도구에서 이제 소스코드 레벨의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외부에서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단하는 것의 자체는 이제 보안팀에서도 개발자 쪽으로 넘기는 것이고 그 보안팀을 말 그대로 정책만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이제 진단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기술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솔루션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금융권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솔루션들을 운영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지만 어려웠어요. 사실이에요. 관리하기에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으로 이용을 분석할 수 있는 예, 예수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 체크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BMT를 이제 수행을 한다고 해야 합니다. BMT는 말 그대로 여러 회사들이 그 도입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게 되죠. 기술적인 어떤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기능들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이제 솔루션을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관리자한테는, 이 관리자는 이 BMT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한몫들을 이제 쭉 만드는 거죠. 체크리스트 한몫을 만들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솔루션들이 우리한테 적합한지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모예킹 인력들이나 이 했던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 공격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해서 평가 항목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게 IPS 같은 걸 만약 우리가 도입을 한다. 그럼 IPS가 특정한 패턴이나 신규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US 사이트 같은 거 차단 솔루션을 도입한다면 몇 개 US 사이트들을 한번 접근을 하면서 정말 잘 데이터베이스와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뭐 DRM 같은 걸 하면 DRM을 도입하고 난 뒤에 DRM에 대해서 어떤 파일들을 원본 파일로 웰을 해가지고 밖으로 가져갈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한몫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BNT 평가를 할 때 BNT 평가를 할 때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점수를 순위를 매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비정리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PC를 대응을 하는 것도 요게 제일 이제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여기죠. 볼 것이 너무 많아요.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개인 PC에 깔리는 솔루션들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그런 백신만 깔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DRM 같은 거나 DLP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장 외부 외장 저장장치 외부 저장장치죠. 외부 저장장치에 대해서 통지한다거나 네트워크 통신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나트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다 봐야 돼요. 관리 포인트가 많다라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이벤트들이 발생을 시키고 그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상 증후가 뭐가 있는가 다 탐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해킹이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이 내부에서 이제 외부로 가져가는 그러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런 사건들 많이 나와가지고 내부인이 제일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그러지는 않은 거요.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더 크죠. 리스크가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개인 PC들은 어떻게 이제 개인 직원들한테 계속 대응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솔루션을 설치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안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지원이거든요. 업무를 정말로 당해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자산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서로 되다 보면 서로 이제 막 싸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모니터링, 개인 PC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어떤 것들이 행위를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윈도우즈 API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충돌이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상 이게 연계가 돼야 하는 건데 연계가 되려면 또 다 별도로 개발해서 서로 이제 연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슈들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임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기능들이고 어떤 것들을 수행하는지 알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 그걸 다 이해시킬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임직원들이 다 IT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의 업무들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장애가 발생하면 다 보안 솔루션인 거죠. 이렇게 따지면요. 이제 정말로 장애가 발생하면 보안 솔루션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로그 분석,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치매가 발생한 로그 분석만 따지면 그냥 다 여기 있는 것들 다 까끌히 다 모아가지고 통합 로그 시스템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로그라는 것은 쌓기만 하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로그 안에서 이제 어떤 시나리오나 어떤 인계치 설정이나 아니면 어떤 애외 사항들을 두면서 이걸 최적화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실문으로 가거나 하시면 해야 할 업무들입니다. 계속 최적화를 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 회사에 맞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엄청나게 솔루션들이 많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 참 더하면 더하지 빼지는 않아요. 솔루션들을 더해요. 계속. 계속 더합니다. 계속 더하는데 더하면 최신 것들 좋은 것들이 있으면 빼봐야 하거든요. 근데 제로 대입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솔루션들을 만약 저희들이 도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웹셀 차단 솔루션 같은 거나 기타 여러 가지들 그런 기능들이 중복이 만약 많이 된다거나 아니면 커버를 한다면 이제 빼야 하는데 안 빼죠. 그러니까 관리 포인트가 점점 더 높아지고 사람만 더 필요로 하는 거죠. 솔루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몇 명의 인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아니면 그 인원들이 기술적으로 도저히 대응할 수 없을 때 도입을 하게 되는 건데 매년마다 투자는 투자는 하긴 해야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더해지게 되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좋은 경험들이죠. 사실 이런 솔루션들을 접하고 특히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가보시면 엄청 많으니까 솔루션들이 엄청 많고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제 어떤 로고 시스템 같은 거나 아니면 뭐 AI, 머신러닝 그런 기술들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도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관리 쪽으로 있으면서 어떤 기술적 진단 업무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가 이것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이 한 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자세한 어떤 그림이나 그런 것들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은 아마 특히 취업을 하시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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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